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처음으로 소닉이가 광고를 찍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우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오늘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촬영 도록 하겠습니다 소닉님 이제 촬영 가셔야 합니다 촬영 가실 시간입니다 네 촬영 가시면 됩니다 앞에 스포츠카 대기해놨습니다 소닉님 자 이제 조명 팀 네 조명 세팅 했습니다 아니 소닉불은 야행동이라 불을 꺼야 된다고 아 죄송합니다 이쪽 불 켜겠습니다 이쪽 불 켜고 이쪽 불 끄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5,4,3,2,1 액션 아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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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아자르에는 다양한 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뿌띠소닉, 노말소닉, 다크소닉, 화사소닉, 라트로소닉, 센치소닉 등등 다양한 필터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 갈 필요 없이 윤곽 수술도 가능하고 다양한 컨셉 필터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꾸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닉이 팬 소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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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닉아 소닉아 네 맞아요 저 구독자잖아요 진짜요? 감사합니다 저 스쿨록을 타고 오는데 오늘 계속 소닉이 영상 보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소닉이 밀어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거짓말쟁이 안녕 댕댕아 얘 이름은 소닉이야 소닉? 소닉! 소닉이? 소닉이! 유튜브? 냥이 아빠 저 아랄이야 우와 구독하셨어요? 네 그럼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궁짱짱 궁짱짱 왜? 광고에 도움을 주시는 분 어? 헐? 헐? 진짜 냥이아빠예요? 전 냥이아빠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? 와 진짜 너무 좋아 우와 이렇게 된 거 아니야? 팬이시면 제가 문제 하나만 낼게요 네 거기 주세요 네 아자르의 현재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몇 회일까요? 1번 2회, 2번 2회, 3번 3회, 4번 4억회 정답은? 4번 감사합니다 이 미루미 분 때문에 소닉이랑 피추는 등따시게 잘 잘 거예요 엎드려 절받기 네 제가 냥이아빠입니다 우와 냥이아빠시다! 이의 박수로! 우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? 우와 몰라주기 배우지 망생 어? 어? 피추는 소풍다 네? 소닉이 저 아직 소닉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봤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그럼 그 전에 아자르 했던 거 보셨어요? 네 사진을 봤죠 아 그래요? 그거 보시고 아자르 하신 거예요? 아니요 그거 보고 아 진짜 나도 걸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두꺽 다 졸렸어요 아 근데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그 아자르 영상을 보고 이걸 했는데 걸렸다고 할게요 네 자 다시 할게요 그 영상 보시고 이거 지금 처음 키신 거예요 아자르? 아 네 저 그 냥아빠 냥이아빠님 그 영상 보고 딱 들어갔는데 걸릴줄 몰랐어요 아유 그래도 팬분이시니까 또 소닉이 밀어먹는 장면을 또 똥 싼다 소닉이 똥 싸요 아 왜 똥? 와 똥 똥 모실래요? 예 잠시만요 예 어쨌든 간 안녕 이렇게 소닉이의 첫 광고 촬영은 끝났습니다 미롬이 분들도 아자르에서 소닉이를 만나보실래요? 회원가입도 편해서 30초면 소닉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소닉이도 보고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만나보세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? 제가 얼굴을 비출지? 아 관심 없다고요? 알겠습니다 뀨 소닉이도 응원해줘 소닉이 굼둥 짱 만질 수 있게 굼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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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아멘 예